아니 뭐 엠을 넣기도 애매했을테니 오케이 채우고 방송 왜 튕겼나 했더만 문자가 왔네 라이브 10번째 어서오세요 어메어메 어디서 오는거야 어디서 오는거야 아 카리아 조금만 더 길어져라 자 옆으로 돌아서 오 왜 짐요? 이게 무슨 기술이지? 오케이 자 넘길게요 오 찍지마 찍지마! 오 오 그런가요? 자 요게 되니니 어서오세요 재미있는 행동을 많이 하는군요 오 오 오 웬일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다고 세상은 아 세상이란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원래 죽는거야 한계가 없죠 어 너무 어메어메어메 예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평소에 하시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피하기만요? 피하기만요? 패턴을 더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 방법은 모논할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저 피하기만 하면 엄청 못하더라구요 예 저 피하기만 하면 엄청 못해요 공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타이밍을 잴 수 있어서 공격을 안하게 되면 타이밍을 못재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다 치고 빠진다고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공격을 안하면 예 빠진다는 느낌이 없어요 머릿속에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대부분의 플레이스타일 특성상 예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인사로 맞아줬잖아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뭐 딴 거 있나요 하다보면 되겠죠 가진 게 근성밖에 없으니 그래서 사실 블러드본이 제일 편했던 게 그거예요 블러드본도 논타게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다크소울 같은 경우는 피플피 때문이라 예 피플피 때문에 사람들이 논타게팅 플레이를 많이 좀 봤다고는 하는 편인데 그래서 블러드본 같은 경우는 제가 논타게팅을 하다보니까 예 사람들이 크게 뭐라고 간섭을 안해서 편하더라구요 오우우 가자 가자 그러니까 실제로 블러드본하고 다크소울하고도 그렇게 느낌이 다르죠 아이템이 왜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 때문에 완전 다른 게임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안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 이게 낮게 뛴건지 높게 뛴건지 분관을 못했네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컨트롤이 안되는 저도 있는데요 PC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 모바일 우측 상단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추천해달라는 말도 싫어하는 분들 있더라 최소하게 추천 구글 한다면서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반이 안나오는 건 좀 슬프네요 예 반이 안나오는건 좀 슬프네요 예 지금 보시는 분이 스물다섯 분인데 예 추천이 그 반이 안나와요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니면 오늘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건가 인텔 빠름 좋죠 옛날 모뎀 어떻게 썼나 몰라 우와 우와 점점 꼬이기 시작한다 원래 제 방송에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운틴 유닛 어서 오세요 마운틴 유닛 어서 오세요 다크 소울 할 때 그게 심했는데 아니요 되새길 수가 없어요 돌망치 하던대로 하면 절대 못잡아요 기본적으로 맞다이가 안되요 이 무기가 돌망치는 피가 깎여도 어떻게든 한방한방 데미지가 있으니까 버티면서 때리고 물량먹고 때리고가 됐는데 이 무기는 맞다이를 하는 순간 제가 계속 손해를 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네요 지금 적을 못피하는거면 문제가 있는거지 그래서 원래 한방이 강한 무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원래 물약헌터잖아요 원래 물약헌터잖아요 오오 이리와 이걸 피할 수 있어야 딜타임이 나오니까 오케이 다리 다리 그니까요 그니까요 이거는 뭐 리게인은 거의 뭐 바랄수도 없어서 그렇다고 데미지가 센것도 아니니까 계속 짤짤이로 가랑비처럼 때리는 수 밖에 없죠 어어 어어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물약 채우게 그동안 좋은 타이밍이야 일루와 일루와 어? 피했는데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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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넘어져 주지 않겠니? 일단 2페이지 아 그래도 빨라졌죠 2페이지 걸러가는게 아 저 발목만 살짝 눌러주면은 돌망치를 그냥 바로 자빠졌는데 오케이 아 보고싶다 돌망치야 셋이 하나 잡겠지 뭐 마음 편하게 가자고 철 철 철 철 철 철 철 아 1회차를 좀 빨리 넘긴다는게 어디입니까 발전하고 있어 배워야지 일하다가 또 1회차해서 죽는거 아니야? 아 1회차한다 1페이지에서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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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내놔 내 다리 내놔 아 아 아 아 이번꺼 느낌 좋았는데 치앙역 어서오세요 와 와 이번꺼 느낌 좋았는데 느낌 와 첫타도 피하고 물약이 걱정이다 이제 물약이 있을까요? 왜요? 너무 많이 속아가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야야 이 공룡 아니었잖아 너 오케이 오케이 어? 가만있었는데? 어이구 이득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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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끼였어 달려 끝까지 달리는거야 다리 피 안나는데가 어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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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로 대가리 치워버리고 싶다 진짜 아 아 아 자자자자 흙물을 가라앉히고 저 강아지가 날 비우는 것 같애 아 아 후우 일루와 자 케이크엔드님 어서오세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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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넓은게 더 좋은것 같은데? 그렇지 이러면 또 리치가 길어지니까 저렇게 돌진하는 몬스터가 어디 또 있었더라 아 개가 있었구나 성배 걔 성배 걔 에? 달린다고 될 문제는 아니구나 아 아 탈리기만 될 줄 알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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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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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 넘어져 왜 뒤꿈치를 치는거야 좀 더 앞으로 오지 않네요 우리 많은 얘기를 나눠보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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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했어 오오오오 일단 거리를 맞는거 같아 거리를 맞는거 같아요 분위기로 보니까 이건 짧은거였고 아 점퍼는 속도가 다르구나 자 좀만 더 피하고 2페이지 가자 오우 강한건가 왜 칼즈를 두번에 어디서 뭘 맞는지도 모르겠다 아 뒤로 가야되는데 뒤로 딱봐도 뒤로 가야될거 같은데요 2페이지에서는 뒤를 어떻게 잡지 좀 더 뒤를 잡는거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물약이 버티나 못 버티나 문제긴 한데 이러나저나 물약이 다 쓰면 지금은 성배나 이런걸로 물약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없다보니까 물약이 다 쓰면 방종하는걸로 할게요 지금 얼마 안남았을거 같은데 그전에 잡으면 참 좋긴 한데요 그래 물약도가 다lishing 골칭이겠지? 어르치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더 짤짤이네 오 발광모드 오케이 아 2페이지도 많이 죽어야 되겠어 1페이지는 여유가 좀 생겼네 2페이지도 죽다보면 여유가 생기겠죠 아 1페이지는 진짜 잘 넘어간다 내가 뒤잡는걸로 집중해서 해볼게요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음 3연속 오케이 와 연속 짓기는 어떡하라고 아예 붙어야 돼 아예 붙어야 돼 완전히 붙어볼게요 정시가 크니까 붙는게 오히려 더 불편할거야 기술 오케이 이제 부터가 진짜겠지 이제 부터가 진짜겠지 와 억울해 와 억울해 아 지금 쫓아오는거구나 아 몰랐네 아 지금 쫓아오는거구나 와 몰랐네 딱 한 지향만 찍고나면 안 움직이는줄 알았더만 계속 뛰어야 되는군요 구루기가 아니라 구루다가 맞으면 바로 캔설되니까 좋아좋아 가뭄은 왔어 그래도 희망이 보여 영국을 구하는 기분이 저런거였을까요 일단은 역시 죽다보니 좀 더 나아지는거 같긴 한데 일로와 어? 범위가 이상한데? 잠깐만 다리 뗐지 어? 어? 신거님 얘기인데 발강 아 이거 범위가 왜 이렇게 길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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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때리자 자 좀 더 때리자 자 김경민이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아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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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덤벼 덤벼 자 덤벼 덤벼 자 꽁룡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민이 네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을께요 아직 아직 남아있죠 킥뷰 유통기한이 있어갖고 한번에 보내드리도 못고 주말에 하나씩 보내드려야될거 같아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단동안 안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 얘기해주세요 아 2페이지 또 왔어 유통기한이 있더라구요 나쁜사람들 계속 쓰게 해줘야지 계속 쓰게 해줘야지 유통기한이 왜있어 그게 그렇겠죠 어떻게 잘 다녀오셨나요? 아아 진짜 미치겠다 여기 몸이 먼저입니다 몸이 내일부터 출근이에요 그러면 아 오늘인가 오늘부터 출근인가요 왜 이게 풀리고 그러니 단추가 왜 풀리고 그래 단추가 왜 풀리고 그래 수요일부터인가요? 아 2페이지 2페이지 채찍 모드가 아닌걸 써봐야겠다 확실히 짐승형 캐릭터들한테는 돌망치가 답이네 예 안녕히 주무시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니까요 경쟁국이야 참 좋은것 같아요 예상은 했지만 와 이정도로 고생을 할 줄은 몰랐는데 칼라의 집단이 로렌스 로렌스가 독적이다 진짜 로렌스가 제대로 골 빨았는데 절망치로 쟤 맛잔 재빨 로렌스 아 칼라아 자 랄 하하 오 내가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갔잖아 좋아좋아 그냥 빨리 2페이지 가자 아 안돼 우리 그냥 2페이지 가서 2페이지 연습하면 안돼? 자 2페이지 갑니다 아 굴러야 된다